한국 무용의 장성범 안녕하십니까 한국 무용 장성범 한국 무용 장성범 이국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지만 한국 무용을 전공하고 있는 장성범이라고 합니다 어디 외국에서 오셨냐고 약간 아랍 쪽 많이 저의 취미는 바둑, 막걸리 좋아하는 편입니다 아이스크림도 할아버지 좋아하는 비비비 바밤바 미국적인 비주얼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적인 느낌은 잘 나가지고 콩쿠르 나갔을 때도 다들 피지컬 좋고 테크닉 잘 한다고 평을 많이 들었어요 가장 자신 있는 테크닉은 워크오버인데 물 흐르듯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오늘 같이 온 친구는 성홍모입니다 중앙대학교 1,8학번 유일한 남자 동기입니다 저는 한국무용 중에 창작을 위주로 하고 있고 홈모는 전통 위주로 하고 있어서 한국무용 창작은 이제 전통의 호흡과 사위를 기반으로 현대적인 움직임을 가미해서 하는 게 한국무용 창작입니다 한국무용 전통의 매력은 호흡으로 다리는 끈적하고 무겁게 상체는 가볍고 손끝까지 디테일하게 한국적인 정서 저희 민족적인 세계관들이 많이 담겨있는 게 전통춤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4살 한국무용수 성운모입니다 저는 한국무용 전통을 하고 있어서 국가무용유산 중에서 강선영유태평모 그리고 서울시 무용유산 한량무 이렇게 두 가지를 이수 중에 있습니다 여기부터 코리안 들어가시죠 우당탕탕 아 대박 그렇게 다 쓰는구나 너무 신기해 오 오 뭐가 되게 많다 야 15점이 14등이야 공동 17등이세요 아 완전 뒤네 저희 반도 못 갔어요 둘 다 저희 피지컬 점수가 약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셨어요 어 어 어 어 어 대박 어 공동 2등 스쿼트는 5점 푸시업 5점 회전장성도 5점 밸런스는 3점 좀 아쉬움이 드네요 좀 아쉬우시죠 뭔가 되게 풍부욕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아 이거 될 것 같은데 춤을 추는 사람이고 무용을 하는 사람인데 뒤쳐져 있거나 이러면 너무 불이 확 나더라고요 신체적으로 타고난 것들이 주는 존재감이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피지컬이 100%죠 아 이거 붙이라고 뒤죠 그리고 사실 뭐 누구랑 붙어도 상관은 없으니까 사실 효준이랑만 안 붙으면 되지 처음 한국무용 전공하고 있는 김효준입니다 제 몸은 무용을 통해서 실전 압축 근육으로 이루어진 그런 몸입니다 3kg 땐 처음이에요 체지방 관리를 좀 하세요? 아니요 그냥 무용을 많이 해서 무용을 하면서 몸의 탄력이나 근력을 많이 사용하는 편인 것 같아요 다 자신있기는 한데 테크닉이 두각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사반도 변형을 해서 쓴다거나 색다른 질감이나 피지컬적인 움직임 대박 어떻게 해야 돼? 어제 공연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혀준이 형 공연을 제가 보러 간 적이 몇 번 있었어서 저분이 왔구나 두 분 다 경험이 많고 잘 아시는 분들이라고 알고 있어서 형 어떡하지 하 내 옆에 붙이면 안 되는데 1등 해서 만나는 게 낫겠지 효준아? 무조건 그렇지 각자 다른데 가서 1등 하는 걸로 하고 붙어있어서 그런가? 저 자리가 눈에 계속 들어오죠 그러게 나도 B 하려고 했는데 CD도 나쁘지 않아 보이네 그럼 CD로 갈까요? 그럼 나는 느낌 왔어 어디요? 형 그러면 여기로 가자 어? 어? 혼모씨 간택 당해졌는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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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테 왜 그러세요? 그럼 혀준님 시원님 누가 붙였을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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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두 분 과연 엮어 올 것인가 호모씨 옆자림 혹시 C라인 고르신가요? 혹시 C라인 고르신가요? 내가 조금 만만해 보였나? 테크닉도 잘하고 피지컬도 좋은 거 아는데 아 두렵다 어길로 눈이 가더라고요 누구랑 만나든 이길 자신이 있는 것 같아요 머리가 저랑 비슷하시네요 그 컨셉이 겹쳐가지고 어 그러게 그래도 난 비녀도 있고 내가 좀 더 예쁘지 않을까 두 분은 아시는 사이예요? 저희 동기여가지고 형이 어디? 저 성대요 저도 성대요 어? 같은 학교끼리 오나 설마? 같은 학교끼리 오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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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균현이 왔네 김균현 균현이네 한국무용계 차세대 인재 균현이가 올해 1등 했잖아 안녕하세요 저는 23살 한국무용수 김균현이라고 합니다 수상을 좀 많이 한 편인 것 같아요 중학교 때는 대략 10개 정도는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제 54회 동화무용 콩쿠로 일반부 창작 금상과 김백봉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오늘 같이 출근한 친구들은 박준우랑 김종철 내 가족같이 지내고 있는 예종 선후배 사이여서 같이 왔습니다 준우가 테크닉이 좋아서 자반을 잘 띄는 것 같습니다 창작했던 프로 테크닉이 있는데 그게 되게 신기하게 보여서 플로우 테크닉 자신 있고 한국무용만의 부드러운 움직임을 구사하는 것에 자신 있고 그게 제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균현이 형 그리고 종철이 제일 경계가 되는 것 같고 종철이 같은 경우는 피지컬이 섹시한 느낌이 좀 있어서 종철이 야성적인 매력 야성적으로 생기셨는데 몸 진짜 좋던데 피지컬적인 부분에서 남성적이라고 근질에 대해서도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제가 들어오실 때 놀랐어요 상체가 여기 와서 제가 만난 무용수분들에 비해서 좋다고 느꼈거든요 저는 종철님 같은 몸을 더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근육들이 좀 다른 무용수들에 비해 발달한 편이어서 춤이 좀 야하다 끈적하다 그런 얘기들을 좀 듣는 것 같아요 야 근데 종철 친구가 진짜 어리구나 스물 하나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렇게 제 잡벌들이 나오고 있는 있긴 해가지고 갑자기 조금 쉽지 않네 제가 입던 조에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아 누구지? 누가 내 옆에 붙었을지 너무 궁금해 균현이? 준우? 다른 친구일 것 같은데요 종철 친구 종철 친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난 여기 세 번째 아니 그래가지고 시험이 형 옆에는 누구야? 여기 중에 한 명 있어요 균현이니? 준우야 준우야 너 선생님 눈 피한다? 하하하하하하 해 야 같이 가 하하 해 볼만하다 지금 붙이는거야? 어 붙이는 거야 미쳤다 나 여기 시원 형님 형님 옆에 있겠습니다 두고 봐라 두고 봐라 김시원 그분도 테크닉이 강점인 분은 아니셔서 퍼스트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할 만하다고 생각했나? 그러면 보여주자 종철아 열심히 해 나도 열심히 할 테니까 어디로 가야 돼? 아 이 두 분은 너무 잘해가지고 근데 어차피 이거는 피지컬이라 테크닉이니까 젊은 친구들 피해야 돼? 피해야 돼 야 서른도 탄력 좋아 저 김시원이 고등학교 선배 선배에 도전하는 후배 B족 애들아 무대에서 보자 무조건 잘생겼어요 어 아크로바틱 선수 조식이야 기계체조식 아크로바틱 야 테크닉 5점 처음 나왔다 진짜 당황했어 흰 존 훌턴 하우스 벨트 막 이런 게 나와가지고 저게 항공무용하는 사람의 테크닉이야 저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떡해 와 주여 제 쪽이 아니어서 천만 다행이었습니다 이제 하나씩 재밌는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네 점점 더 와 왔다 호종이 왔구나 와 금운동 다했어 저 샵 보이지? 국민 무용단 주역 근데 힘든데 그냥? 한국 1등 최호종 그분은 무용수들의 무용수 제 모든 걸 다 걸 수 있는 분이고 봄사죠 롤모델? 전설이죠 제일 상위에 있는 국립무용단 그래서 주역 무용수로 계속 활동을 하고 계시고 한 번쯤은 그 분 콩쿠르 영상을 봤을 거예요 최호종 님 영상을 보고 거의 무용을 시작했다고 보셨습니다 정상 제가 무용을 처음 시작했을 때 봤던 영상 중 한 개가 최호종 무용수의 콩쿠르 영상이기도 했고 제가 무용을 하게 된 계기 그때부터 테크닉 하나는 진짜 기가 막히게 잘했고 플로어나 도약이나 이런 것도 올 장르 댄스처럼 누구나 잘하시는 분이에요 씬 무용계 씬 괴물? 일단 근육 질감 자체가 한국인 맞나? 피지컬로 탑이다 노력도 있지만 실제로 피지컬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다? 신체적인 기능이나 그런 운동성으로도 솔직히 그분보다 좋은 분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1등이야 피지컬 괴물답게 만점 받으시고 피지컬 테스트 1등이 호종이었구나 아 나 2등인데 이게 조금 근데 111인데? 아 이름도 어떻게 다 3개로 하셨지? 와 대박이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평생 별 하나를 줄 것 같아요 저는 무용을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영 1등감들을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저걸 못할까? 그래서 혼자 미쳐서 춤을 쉬지 않고 춰본 적이 있어요 수분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만큼 저를 좀 몰아붙인 적이 있었는데 그때 확 느낀 것 같아요 춤을 행복하기 위해서 춰야겠구나 모종의 깨달음을 얻고 터닝 포인트가 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쟁쟁한 사람들이 많이 나올 거라 저는 생각을 했는데 아 그냥 뭐 아쉬운 정도? 자신 있습니다 아 진짜 궁금하다 어디 갔지 이렇게 되면 내가 너무 무서워지는데 아 나 진짜 무섭네 이제 아 나 진짜 기도해야 돼 이제 그때부터 긴장 엄청 했어요 1등 재우정님 아우라가 있는 것 같아요 공기가 싸늘했다 해야 되나? 저도 모르게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때부터는 다들 포스에 압도나간 게 아닌가 설마 나겠어 엿만 아니어라 오마이갓 죄송합니다 저도 저랑 같이 하고 싶진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편해졌어요 아예 센 사람이어버리니까 이제 그냥 맘 편히 하면 되겠다 지옥조 2조만 피하면 되거든요 2조의 최고점 저기는 피해야지 죽음의 눈이에요 진짜 죽음의 눈이에요 생각해 눈 이렇게 해도 돼? 마지막 한 명 남았네 마지막 한 명 남았네 결국 호종이 옆자리 남았네 와 저 마지막 선택지가 저기는 진짜 너무 싫었거든요 마지막 누굴까? 센 사람으로 나오지 않을까? 마지막인데 이렇게 해놨다고? 일부러 이렇게 해놓은 건가? 재밌겠다 호종이 진짜 나왔으면 좋겠다 나올 법한데? 그 정도 친구가 있어야 제가 피를 태울 명분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움직이는 사람이고요 기무관이라고 합니다 우와 역시 기무관 명수 분도 되게 영상 많이 봤고요 최호종 씨랑 기무관 형이 워낙 명령하잖아요 재밌겠다는 생각 18년이면 공유랑 거의 동갑이야 생각해 보니까 무관이 형도 테크닉이 좋다 무관이 형도 근데 플로우가 안 좋지 잘하는 사람들이 보는 건가? 무관이 형은 팔도 길어가지고 피지컬 너무 좋아 피지컬이 좋아 진짜 무관이 형이 또 피지컬이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무용수 중 한 명이라 견제야 될 것 같아요 몸이 예쁜 무용수라는 걸 제가 포기 못했었던 것 같아요 난 진짜 행운이다 싶은 거는 허리가 얇고 팔다리가 긴 거 확실히 얼굴보단 몸이 잘생긴 것 같다 가장 많이 듣는 얘기는 존재감에 대한 이야기예요 독보적이다 존재감이 내가 있는 무대랑 내가 없는 무대는 다르다 왜냐면 내가 있으니까 반갑습니다 이야 이 형 최호종 씨랑 붙으면 볼만하겠는데 호종이 형과 무관이 형이 매치다 저는 무관이 형이 걸리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견제가 되는 건 한 명분 호종이 밖에 없어요 진짜 2조 너무 궁금하다 2조가 죽음의 존대요 와 나 큰일 났다 집 갈까 한 명분 저의 존은 저의 S가 있으니까 혜린 것 같아요 네 여전히 급무대 혜민이 한 명분 혜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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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